로그 퀴즈! 프로폴리스 스프레이! 헤어져! 이럴 거면 헤어지자고! 나는 할 말 없는 줄 알아? 그래! 헤어져! 뭐? 너 헤어지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? 너가 먼저 했잖아! 아! 그럴 거면 헤어져! 세상에 사람 많거든! 조그만한 게 뭘 한다고 껴들어? 어른데? 세상 진짜 어렵게 산다! 그지? 난 이렇게 쉽게 사는데! 로그 퀴즈! 로그 퀴즈! 프로폴리스 스프레이! 지금 이걸 기획사라고 쓴 거야? 어? 죄송합니다. 죄송하단 말 하지 말랬지? 어? 죄송하단 말 끝낼 얘기야? 그게... 변명하지마서 사과를 해! 아! 실수할 수도 있지! 그 사람 기저 죽여요! 쬐끄만게 뭘 한다 그래? 어? 어른들은 세상 진짜 어렵게 산다! 그지? 난 이렇게 쉽게 사는데! 로그 퀴즈! 로그 퀴즈! 프로폴리스 스프레이! 어? 똑바로 안 보고 다녀? 아저씨가 부딪힌 거잖아요! 어? 서로 사과하면 되잖아요! 뭐라고? 어떤 어린 놈이! 으악! 어른들은 세상 진짜 어렵게 산다! 먼저 사과하면 되는데! 음! 딸이야! 로그 퀴즈! 어디로 여 alter다! ster운